여기 이제 헤르지라로 왔는데 우리가 아는 코스거든요 여기 아무나 몰라 또 길 여기 사는 사람만 또 아는 데라 저기 시즌도 달이 보이죠? 그 밑에입니다 여기가 근데 잡을 줄 아는 사람이랑 왔어야 되는데 이거 한 마리나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가을이라 아 시원해 근데 땅을 누가 헤쳐놨네 다 저렇게 뒤집어졌는데 땅이 아니 아 바위인가? 아 바위구나 물 많이 빠졌다 야 경치 끝내주네요 잡는 사람들은 없네 야 해당하봐 해당하에요 이게? 와 시원해 여기가 골프장이고 요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키조기 잡는데 키조기에요? 저거 물꼴 아 여기가 키조기 잡는데 우리는 개불만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여기가 골뱅이도 나오는데 골뱅이는 해감을 잘해야 돼요 여기 모래가 있기 때문에 돌이 좀 씹힙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바람불고 경치좋고 이제 연락에 상처를 하는거죠 저거 물꼴 조금만 구멍인데 파고기 잡니다 숨쉬는 뭔가 뭔가 숨을 쉬는데 잡이 부러지려고 그런가 어 물이 나오는데 물이 계속 나오네요 도망간다는 얘기야 좀 넓게 들어갑니다 뭐가 나오는데 계속 물이 나와 물이 쏟아져 어디까지 파야되냐 너무 깊게 파는거 아니냐 이거 어 어 또 쏟아져 물이 나와 이 안에서 아 약올리는데 물이 자꾸 쏟아지니까 안팔 수가 없네 아 너무 깊이 들어갔다 아 이걸 더 깊이 사야된다고? 이걸 더 깊이 사야된다고? 아 이쯤되서 나와야지 이쯤되서 나와야되는데 너무 깊은데 야 이거는 뭐 이쯤되면 나와야되는거 아니냐 뭐가 잘못됐지 땅만 파고 가게 생겼네 땅만 파고 가게 생겼네 안 나오는데요 뭐가 잘못됐잖아 이거 이게 조금만 파고 가게 생겼네 아 아 조금만 파고 가게 생겼네 아 어디까지 파야돼 아 이제 돌 나온다 돌 야 기름나올려 뭐야 이게 이미 나온거 아니야? 여기 있는거 아니야? 첫번째군요 실패 기운 다 빠지겠다 뭐하나 또 발견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팝트 시렁이 아 아 이게 구멍이 어 이게 개불인가? 개불인가? 잡았나본데? 개불 아닙니까 이거? 지금 새끼 개불인가? 하여튼 여기 나왔습니다 새끼 개불인거 같아 잡아야겠다 이제 구멍이 주방 났어 어떤게 개방도 좋지 여기도 새까방도 이제 구멍이 주방에 진정한게 야 뭐 들어갔는데 아 나왔나나 나왔나 어? 이런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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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찾은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왔습니다 그때 오!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이상한 생명체가 찍혔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개불 아닙니까? 개불 아닙니다 이게 개불이 아니라고요? 이게 개불이 아니라고요? 아니 조개만 잡으면 어떻게 개불을 잡아야지 이게 개불 아니에요? 개불 같은데 이게 개불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 거머리야? 개불 아니에요 진짜? 개불 아니에요 진짜? 아이고 이거 개불이에요 이거? 봐봐 똥처럼 올라오고 아 또 이상한데 파라고 이게 개불구멍 같지 않은데 이거 똥인데 분명히 이게 똥인데 이 정도는 낙지도 잡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낙지도 잡을 수 있어 소웅단 보이는데 똥만 올라왔지 주변에다 이렇게 흙을 쏴 흙을 쏴 흙을 쏴 어떤사람은 오자마자 50분단대가지고 몇마리 잡는데 지금 잡을 수 있냐고 잡을 수 있냐고 팝 잡아봐 팝 잡아봐 꽉 가지고 오래 아 불안해요 팝이 나무를 씨 막 네 아 어 고생많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보겠다 아 안 나오는데 꽁도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찾겠다 야 못찾겠다 못찾겠어 아 나 그냥 못찾겠다 아유 씨 아유 씨 부동산 안 잡나봐 흔적이래서 보여야지 아 못찾겠다 그런 흔적이래서 보여야지 나 지금 안 잡았는 줄 알았는데 또 잡았어 이게 개불 아니냐고요 맞아 이거 개불 이거 개불 맞아요 아니야 아니 개불이야 어? 지금 이거 개불 맞아요 아니하니까 내가 터트려서 그래 아니하니까 지금 내장 터져서 그래 이 개불이야 그럼 이게 해삼이 뭐예요 개불이에요 이거 개불이 아니래 자꾸 개불 잡았는데 도마리 잡았어요 도마리 잡았어요 이게 쓰다고요 개불 맞아 이거 개불 맞아요 딱 봐가지고 어렵게 잡았더니 개불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불이 얘네들이 꽁다리 여기 숨구녕으로 내밀고 있다가 되게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길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땅 파다 보면은 이게 뚝 뚝 짤리는데 짤리면 막 피가 쏟아지거든요 이게 개불이지 개불이 아니래 이게 개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개불 맞는 거 같은데 좀 모양이 약간 틀리지만 오동동 하잖아요 이게 속에 짤린 애들은 이렇게 뭔가 밖으로 막 튀어나온다고 얄 들었나봐 얘들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볼록볼록 이렇게 땡땡한 거 아니야 개불이 아닙니까 이게 벌이래요 이거 개불 아니라고 아 모르게 잡았는데 버닝 봄될 봄봐 봄 봄